잘 지내셔요 갑시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안괜찮아 선생님 성하이님 왜 저러냐는 아니 안했어요 저도 느꼈구나 아니야 저도 중앙타 느꼈어요 응 그러면요 그러면 적었을 때 올라가 알았어 문장으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몇 번 문장이나 찍을까? 네 뭐야 이거 문제야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 이 문제였잖아 그러면 어포스트가 얘가 지금 형용사잖아 이 경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출하는 건데 얘가 주어졌잖아 형용사가 주어졌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보호잖아 보호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표현은 보호를 강조를 하게 될 경우 이 뒤에 어수진이 어떻게 돼요? 보호, 보호사, 주어예진으로 나와요 그래서 보이고사 찍으면서 우리가 낯설 수가 있는데 형용사 이제 애들의 문장을 안도해서 시작을 하게 됐다 라는 얘기는 누구야? 누구를 반대로 앞으로 당긴 거야? 보호를 앞으로 당겼다 라는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됐어? 목적어는 어 목적어를 강조를 하게 될 경우는 도치가 발생하지 않아요 아 목적어를 강조하게 되면 그냥 목적어는 앞으로 당겨주고 주어졌다 뒤에 그대로 써줘요 알겠지? 그래서 목적어 강조는 도치가 발생하지 않고요 보호를 강조할 경우 도치가 발생하지 않고요 이게 차이였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랑 성형이 섞이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잘 할 수 있어요? 더 포지션이죠 포스드로 가진 문장이 나오면 저게 보호장이죠 어떻게 가요? 원래 형용사 pp로 쓴 거는 원래 얘는 일종의 형용사였기 때문에 사실 보호를 써의 개념으로 원래 가지고 가야 되지만 그렇게 하게 됐을 경우는 그냥 수동의 개념인지 보호의 개념인지 헷파리잖아 그래서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냥 bpp 본사 처리하라고 가리킨 거야 근데 엄밀하게 따지자면 pp는 여기에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애잖아요 네 원래 과거 분사에 형용사 뭐라고 배웠어? 형용사 형용사였죠 형용사였으니까 사실 얘는 보호를 원래는 별도로 취급을 해줘야 되지만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 혼란을 겪기 때문에 그냥 리듬기 목적으로 해드리잖아 아하 되셨어요? 네 그래서 도치가 나오게 되면 도치 나올 때마다 한 번씩은 보셔야 돼요 고등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도치에 뭐가 있었지? 주호동사 고등부에 가장 많이 쓰이는 도치 뭐가 있어? 두고 강조할 때 부정어 강조 도치였지 부정어 문두 강조 도치 왜 아까 부정어를 문두 강조하게 된다는 건 세연아 문두 강조가 무슨 뜻이야? 질문이 많이 나오는 말이야 기억하셔야죠 그쵸? 문두 강조가 뭐였지? 양치야 문두 강조 문장의 대가리로 잘하겠어요 왜 웃어? 맞는 말이야 문장의 대가리로 뽑아낼 거예요 문장 맨 앞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문장을 맨 앞으로 빼서 강조하는 걸 문두 강조라고 하고요 그럼 왜 부정어 문두 강조가 일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뒤에 어순은 어떻게 나온다? 주호동사 다 닥쳐 주호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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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순으로 반드시 알아야 된다 했지? 지효야 부정어 문두 강조를 하게 되면 뒤에 어순이 어떻게 나오죠? 부정어 동사조 을 하시면 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정어가 다음에 플러스 은분문 어순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차이가 나는 건 장소나 방향의 구성으로 문조 강조를 하게 되면 니 말이 맞아 동사조어라고 그냥 그대로 직접적으로 바뀌는데 얘가 지금 부정어가 문장 맨 앞으로 나가면 뒤에 어순은? 은분문에 어순이 꼭 돼야 돼요 다시 말해 비동사가 있을 때는 비동사가 동사조어가 돼 있지 근데 일반 동사도 동사조어가 돼? 두더지가 앞으로 대신 튀어나가야 되죠 그렇게 해서 어순이 바뀝니다 주동사가 있는 문장일 경우에는 주동사가 앞으로 튀어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헤브 휘피가 있을 경우에는 헤브가 앞으로 튀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 어순이 반드시 윗부분이라는 특이적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혹시나 해서 얘기했어 자 이렇게 눈두강조를 할 수 있는 부정어가 뭐가 있었어? Barely Barely Scarsely Har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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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Never 해 해 해 또 낫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제 상관없는 거 난 홀리 나 지쳐 하는 게 묶거나 아니지 또 어? 라이플링 라이플링 라이플링은 여기에서는 약간 의미해요 그치? 세울덩 생동같은 애들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거랑 또 뭐가 있었어? 써드릴게요 그라이 자꾸 나지가 뭐가 붙어있던지도 아니면 Never 일반 애들도 너무 극한적인 부정어가 있잖아 이거 말고 또 뭐 있었어? Barely Barely 이렇게 나온 무슨 부정어가 중부정어 애들 나올 수가 있겠지 Hardly 시리즈 네 네 글씨가 너무 준성왔네요 미안해요 야 저 옷이 예쁘다 하셨어 하여튼 제가 요새 샤프로 글을 쓰니까 글씨가 좀 예뻐졌어요 불을 펴셨고 쓰니까 멍져나 진짜 이거 다 안 써줘도 되지 알지? Scarsly Barely Barely 다 나오는 애들 거의 보면 안타 거의 보면 안타 네 네 선생님 또 뭐 있어? Scarsly E 아니 그 시리즈 말고 또 머리카락에 한가닥에라도 있는 노후가 한가닥조차 없는 노후의 차이를 분명히 잃지 U 에어 뭐냐 A가 붙지 않은 필나 미체같이 되는 부정어가도 취급을 해줘야 이거 말고도 뭐 있어? 이제 보증부로 넘어가시면 이것도 알아야 돼 힌트 온미가 시간과 함께 쓰여서 모든 시간의 부사 절을 뒤에 들고 올 거거든요 이것도 강조 조치를 여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정하고 강조 조치를 통해서 나전팀 공문도 나올 수가 있죠 공부하고 나서야 비로소 공부하게 된다 그치? 나던팀 공부까지 공부까지 가셔야 돼요 네 공부파트에서 다시 들어가서 공부하세요 알겠지? 나온김에 정리했어용 네 다 됐냐? 네 조치가 좀 낯서니까 이 빈칸이 왜 이렇게 많이 있냐? 왜요? 왜요? 자소해 자소해 다 됐지? 자 그러면 선지해석으로 넘어가 봅시다 선지해석 지금 무슨 문제였어? 무슨 문제였어? 합전 홈더박스 얘가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치? 우리 오늘 독후관은 마지막 날이다 오늘까지만 독후관하고 다음 주부터 뭐 한다고? 그치? 이제 빠이빠이하고 시중교재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쵸? 알겠지? 그러니까 다음 주 독해 시간에 그거 사보셔야 돼요 알겠냐 모르겠냐? 네 알겠냐? 나 문박책병은 다시 말해서 실력 가지기 언제까지 해? 내일 나 이번 주까지 해 내일 오냐? 수요일에 오겠지? 그러니까 이거 수요일까지만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문법안이랑 무슨 교재로 넘어가? 영작교재로 넘어갈 거예요 알겠지? 영작교재 하면서 영작이 좀 하자가 있다 하는 분은 어떻게 되겠어? 네 매일 불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아마 슈가클리닉으로 영작교재 두 번 불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잘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네 선생님 자 그러면 빨리 뜯어 가봅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저기 나와있는 턱지 out of the box 저게 음향대 무엇이냐 요거를 물어보는 거 할지 손초부터 해서 까봅시다 영어로 나와있으니까요 자 could not be captured secret anymore 더이상 비밀이 지켜질 수 없다 그렇지 더이상 비밀로 나와있을 수가 없대 그렇지 지켜지다 또 키블도 지켜지다 이 지랄 떨고 있어요 비텍지 다음에 시크릿이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원래 몇 통식 문장이었다는 거야? 잠영식 사용 오영식 문장이었다는 거겠지 부끄러운 놈들아 그래서 오영식 문장이었으니까 비피피 나오고 보여주면 떨어져 내리면 되겠지 자 2번 번 보도록 할게요 Why disappeared from public attention? 공공의 집중력으로부터 사라지다 공공의 어떤 새끼야? 터블리 버튼 그렇지 우리 체가가 정답 뭐라고 했어? 네 중이라고 했어 몸종같은 소리하고 Country 몸종 같은 소리에 칠당하지 내 중tit여 관심에서부터 없어지는 거야 네말이지 뭐라고? 똑같은 말 아니야 We are no longer available to marketers. 더 이상 이용 낼 수 없어요. 더 이상 이용 불가능하죠. 마케터들에게. It became too complicated to understand. 너무 어려워서 뭐 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가. 이해하기 너무 복잡하다는 건 너무 복잡하니까. 결국은 이해할 수 없다. 기본 해석이 나와야겠지. 개인적인 플러그 컴파니스 레피테이션. 회사의 평판을 증가시켜요. 오늘 조준석 웬일로 대답 열심히 하냐? 잘하셨네요. 회사의 평판을 증가시켜준대요. 여러 가지 선지끼리에 닿아있는 결이 있어 없어? 없어요. 선지끼리에 지금 비슷한 결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지문을 편안하게 해석하면서 찾아오면 될 것 같다. 됐습니까? 네. 자 첫 문장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자 무엇으로 인해? 인터넷으로 인해. 인터넷으로 인해. 아 인터넷으로 인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어요. 어 바뀌게 되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누구의 출발로 시작해? 인터넷으로 인해. 인터넷의 문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든 변화를 여기에 있더라. 그래서 무슨 문제? 프로젝트 프로블렘 제품의 문제라든지 오버 프라미시스. 바잉 약소. 바잉 약소. 약소 바잉에서 한다는 거니까 조금 비확스가 좋지는 않죠? 자 그 다음에 고객 지원 부족이겠지. 고객을 왜 갑자기 보호하기 시작해요? 고객 지원 부족이겠지. 고객 지원 부족이겠지. 고객을 왜 갑자기 보호하기 시작해요? 네. 그 다음에 고객 지원 부족이 없으면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똑같은 물건을 사다가 어떻게 해야 돼? 발품을 팔아봐야지. 요즘이야 쿠팡이 검색하면 뭐 어디서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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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와 안 나와? 나와. 네이버에 검색 딱 해버리면 어디에서 똑같은 물건도 어디서 많아? 어디서는 10만원 어디서 5만원 이런 식으로 가격 다 달라 안달라. 다 달라. 다 다르게 나오잖아. 저희가 한 제로는 쫙 하고 보면 되겠지. 근데 옛날엔 그게 가능했어? 불가능했어? 불가능했어. 그쪽에 없었던 시절에는 당연히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에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했겠죠. 자 그래서 모든 이슈들 그렇지. 이 모든 이슈들 다시 말해서 누가 뭐 했던 이슈들이야? 고객들이. 그렇지. 고객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어디에서? 박스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문제들이 각각스럽게 뭐 하기 시작했어? 박스에서 나와요. 그렇지. 박스에서 나오기 시작했어. 그러면 사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우리 인쇼가 알아들을 수 있기는 해요. 우리가 못 알아들만한 질문은 아니야. 그치? 자 그럼 이 변화를 이야기했다면 이 변화를 하면 부정적인 방향이기도 하고 부정적인 방향일 수도 있어. 글에 따라서 다른 색깔을 얘기를 할텐데 이 질문에선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어? 부정적. 문제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문제점들이 뭐 하기 시작했어? 상자 박. 아 잠깐만. 사실 그 인형, 그 장난감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 장난감 썼니? 그거 뭔지 알아요? 아 알아요. 그거 막 삐에로 얼굴.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잘했어. 어떻게 알았어. 아 이렇게 상자 여기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거의 오센터 막 그냥 스킬같이 이렇게 눌러놓고서 열면 푹. 쨍 인 더 박스. 우리나라 그거 아니야? 그린 거. 뭐라는 거야? 그린 거 쓰시는 거야. 그레이드레인. 안에 지렁이 나와가지고. 그레이드레인. 서럽겠다. 아 우리나라 그거 했다. 그만 싸워. 그거. 그 껌복을 해? 해서 주면. 어 맞아. 맞아 맞아. 그게 뭐여? 아니. 아 집. 아 집. 아 집. 도용. 자 더이상 어떤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대요? 네. 더이상. 어. 언론. 조정되지 않았어요. 더이상. 통제할 수 없어요. 통제는 어떤 의사소통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공개는 무엇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I hope she's there. 그렇지. 통제되는 억열력이 있는. 그러니까 애들은 고객들이 눈을 가려버릴 수 있었던 거. 인터넷이 있기 전에는 그냥 사기를 칠 수가 있었던 거에요 사실. 우리가 최적화요를 주장만 하면 무조건 그게 진짜 최적화처럼 넘어갈 수가 있었겠지. 그치. 근데 인터넷이 발전을 두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가득했다 불가능했다? 불가능했다. 불가능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계속 갑시다. 그래서 이제 고객들은 뭐 할 수가 있었어요? 네. 알 수 있었어요. 그렇지. 우리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를 배우고 싶은 게 알고 싶은 게 그 회사에 대한 거건. 제품에 대한 거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거건. 어쨌든 지가 원하기만 한다면 다 알 수가 있었어. 됐습니까? 네. 그럼 여기까지. 아 문제점이 상자 밖으로 나왔다는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뭐한다? 이 문제점들이 더 이상 통제가 된다 안된다? 안된다. 네. 통제가 안된다. 라는 얘기고요. 그럼 더 이상 비밀을 지켜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비밀을 지켜줄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됐어? 네. 직관적으로 상자 밖으로 나왔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문제의 답으로 연결이 돼서. 여기까지 해석을 하고 넘어가는 데 있어서는. 별로 문제는 없을 것 같다. 틀냐. 그리고 이해해 봐. 그 다음 문장으로 바로 이제 힌트를 줬어 안 줬어? 좋았어요. 힌트를 줬어. 더 이상 통제된 어떤 커뮤니티 수단이라는 게 있지 않았대요. 통제되어 있는 의사소통을 하지 않았고. 통제되어 있는 어떤 사업모델이란 것도 없었지. 그러니까 테두리 안에 내가 인위적으로 가둬버리는 형태가 가능했다? 불가능했다? 불가능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서 방금 설명한 거 나와있어. 뭐 나와있어? 방금 설명한 무언가가 쓰였어. 바로 그 힌트 문장에 뭐가 쓰였어? 도치. 네. 도치가 쓰였어요. 무슨 도치? 부정. 부정하고 무두한 도치죠. 노호랑아가 지금 문장 맨 앞으로 튀어나가시면서. 그래. 우승이 어떻게 만들어졌어? 노호랑아가 지금 대열 유도 무언가를 쓰여야 했는데. 요렇게 넘어가셨죠.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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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만약에 내신 시험범위로 들어가게 되면 확인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런 포인트에서. 알겠지? 원래 문법이 자신있던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내가 조금 약해. 그래서 내가 서술형 문장에서도 조금 약할 것 같아. 그러면 표현이 될 수 있는 확인 몇 문장 정도는 일단 머리 한 번 외워보시면 나중에 내가 그 문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머리 지식으로 끄집어내기가 용이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확인 문법 같은 거를 머리 속에 좀 자유로워주시면 좋겠다. 되셨습니까? 네. 자 다음 질문 있어. 그 다음 문장에서 좀 독특한 친구 나왔는데. 누가 나왔어? 저스트에이지 나왔어. 아니 아직 안 끝났잖아. 이 문장. 이 문장. 아 그 다음 문장 맞다. 그 다음 문장. 카스티벌드로 시작하는 저 문장에서 좀 독특한 친구인데 뭐 있어? 묵합관계. 그렇지. 와랩을 넣어야지. 와랩을 역할은 뭐예요? 묵합관계 대명사절이지. 와랩을 붙어있는 녀석이지. 묵합관계 대명사절이지. 너 관계 대명사야 관계 부사야? 관계 대명사. 프라이크 민호 복합관계 대명사절이야. 복합관계 부사절이야? 부사절. 왜? 대명부사. 다시 해. 너 관계 대명사야 관계 부사야. 대명사. 근데 이 새끼를 왜 부사라고 얘기해? 네가 관계 대명사라며. 앱으로 붙어가지고 바뀔 것 같아. 응 아니야 대명사야. 진짜? 진짜 알 것 같아. 자 관계 대명사에서 출발했으니까 뒤에 무슨 구조 나와야 돼? 불안전. 불안전 구조 나와주셔야 되겠죠? 지우야 불안전하마한 게 무슨 말이야? 주호 동사. 주호 동사? 동사도 없어도 돼? 아닌 것 같지. 그치? 헷갈릴 수 있어요? 조준석. 명사가 있어야 할 자리 없는 거지. 어구구구. 여기 추준석 왜 이렇게 있지? 하하하하하하. 추준석은 오죽된다. 원래 같았으면 맨날. 하하! 또 이러고 있다가 내가 단말하면. 아! 아! 이거 있던 거죠. 이즈라라고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그래도 괜찮네. 감사합니다. 명사가 있어야 할 자리 없다. 선생님의 수업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한서연씨. 명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문장 속에서 어디죠? 아! 추후하고 부러가. 끝! 동사. 동. 하하하하. 이들 동을 믿어 서연아! 진짜. 와. 멋있어 한 개다. 목적언나 목적언네. 일반적인 타동사에 목적어 말고? 자동. 자동사에 목적어 말고 있어? 하하. 야. 나 한숨 지나. 네? 뭐 타동사. 지금 얘만 타동사에 목적어 했잖아. 한 마리 더 뭐 있냐고. 아 예. 알죠. 네. 전화주셨고. 오. 네. 전치사에 목적어죠? 네네. 요건 왜요? 누구세요? 지금 불안정 구조라는 건 절대 동사는 없어질 수 없습니다. 명사가 있어야 하는 성분들이 사라져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명사가 있을 수 있는 자리는 주먹고 그리고 전치사에 목적어까지가 있죠. 됐습니까? 그럼 해당하는 문장에서 지금 누가 비어있어? 어. 네. 노후에 목적어. 그렇지. 노후에 목적어. 노후 맞추면 무슨 동사니까? 사동사니까 사동사에 목적어가 필요한데 얘가 지금 있다 없다? 없다. 따라 버릴 수가 있겠지. 그리고. 이 어바웃 전치사에 목적어 자리에 나온 놈이 지금 한두개에요? 아니요. 개 많아요. 1, 2, 3, 4. 엔드. 5번까지. 그래서 트러스플레이스에서. 신뢰도까지. 전부 다. 진심성까지. 가져갈 수가 있겠다. 그치. 됐어. 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 부사절을 가르치면 되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서 와레벨은 무슨 절로 쓰였어? 전체의 품사. 그. 명사절? 아. 맞지 않아요. 복합관계 대명사절은 두 가지의 역할입니다. 명사절과 부사절 두 가지가 가능해요. 네. 부사절. 부사절이다. 근데 이건 다음은 무조건 없잖아. 아닌가? 네. 아니 근데. 명사절이든 부사절이든. 나 명사없는거. 성함이. 성함이. 뭔가? 네. 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봐야 돼. 맞아. 맞는데. 아니다. 너의 사고의 방식을. 명사절이죠 하면 얘네들은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러니까. 웬투를 지금처럼 설명을 해주면 돼. 맞아요? 아니 너. 명사절 안. 네? 넌 죽이겠네. 신임생 때문에. 지우가 있으니까. 나 오늘 착한 척 하고 싶은 날이거든. 요구야? 그렇지? 실패했네. 제가. 논질을 좋아해서. 사실 원래 너 착하시잖아요. 그렇지? 좋아. 자. 계속 시작합시다. 맞아요. 아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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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다시 해주시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저 하라고요? 어. 아. 너한테. 걱정은 없잖아요. 아. 말이 안되니까. 어. 명사라고. 가능을 해주면. 그렇지. 잘하셨어요. 파동사의 복자가 하필 말하니까. 지금 말할 말 여기저기 명사절로서 쓰인 거겠죠. 요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요렇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절 자리일지 부사절 자리일지는. 나머지 구분명사관 통해서 얘가 지금 명사로서 주목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냐. 전지사의 복자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냐. 이거를 고민을 해보시고. 어.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에요. 하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분도 돈 밖에 없어? 부사밖에 없겠지. 그걸로 고민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도 알겠지. 선생님. 런에 자동사는 있지 않습니까? 있기는 하지만 해석을 했을 때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어요. 얘가 뭘 배우는 거야? 지가 원하는 건 무엇을 지는 다 배울 수 있는 거야. 지가 원하는 것을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 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명사절이었을 때 한번 얘기해줬고. 이거 부사절이었을 때 하나만 설명을 조금 더 해주자면. 자. whatever이 양보의 부사절로서 보통은 쓰여서.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명사절은 바꿔 쓸 수 있는 모양 잘 모르셔도 돼요. 사실. 크게 관련이 없는데. 양보의 부사절일 때는 바꿔 쓸 수 있는 모양을 아셔야 되고요. it. 너네랄. 너네랄. 그렇지. 하하. 이상하셨어?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너네랄 왓으로 바뀔 수 있겠지. 뒤에 구조는 똑같습니다. whatever 자체는 지금. 너네랄 왓으로 세 단어로 쪼개서 쓸 수 있다는 것까지. 지금 알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상품이라든지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원하기만 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겠더라.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해석을 다 안해둬려도 되기는 하지만. 빠르게 훑어봅시다. 자. 흥미롭게도. 즐겁게도. 인터넷이 뭘 열어줬어? 뭐야. 포럼이 나오는데. 포럼이 뭐야? 장. 장이 뭔데? 수업이다. 이라고 하면. 진짜 망할 것 같아요. 지장. 그렇지. 약간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공간을 만들었다는 얘기에요. 되셨죠? 그래서 포럼을 열었다. 형성시켰다. 제 공간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설명. 포럼에 대한 걸 해주고 있죠. 소비자들이 뭐 할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그렇지. 비교한다는 걸. 제품과. 제품이나 경험. 그리고 가치라는 것을. 타인들과 쉽고 빠르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의 교류의 장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방금 해석한 문장에 있어서도 니네가 알아야 될 거 있죠. 뭐 있어. 의미상의 주어. 네. 의미상 주어 나와야겠죠. 누구의 의미상 주어 있어요. 그렇지. 추부정사 의미상의 주어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 주 나와서 추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로 있어. 폴명사 주 동사 원형 구조도 바로 보시면서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고객들은 뭘 가지고 있어. 방법을 가지고야 했죠. 뭐 할 수 있는. 의미상. 의미상. 마켓터에게 다시 얘기를 직접적으로 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뭘 형성할 수 있어요. 의미상. 의미상. 그렇지. 공론의 장이야. 공론의 장. 대중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공론의 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많이도 참 쉬웠죠. 빈칸 채워봅시다. 자. 그렇지. 인터넷에 등장해 모든 걸 변화시켰어. 드러나지 않았던 소비자들이 기업의 마케팅으로 경험했다. 어떤 경험들? 부정적 경험들이야. 좋은 경험 아니라 나쁜 경험들이야. 나쁜 경험들. 그런 문제들이 태어나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기업들은 뭐가 뭐하는 걸 통제할 수 없어요. 문제들이 퍼져나가는. 그렇지.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소비자들이 입으로 퍼져나가는 걸 통제할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회사의 무엇에 관련된. 제품과 관련된 진실을 알게 되었다. 됐습니까? 예. 자. 인터넷에 소비자들이 제품 경험 그리고 가치를 다른 소비자들과 이제 뭐 할 수 있겠네요. 비교를. 비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마케트들에게 즉각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네.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무선 장을 열어줬다. 공으로는 장을 열어줬다. 됐습니까? 자. 빨리 갑시다. 환경을 분석해 주기 전에 우리가 활용을 해줘야 될 확인을 해봐야 될 구조는 주어 다음에 무슨 절을 써라 그랬어? 환경사적 수식어. 우리 환경사적 수식어고 번호 분석할 때 뭐라고 써주지? AM. AM이라고 써주죠. 그러니까 AM. 환경사적 수식어고는 하필 무슨 절을 활용하래? 단계사 절을 활용하래. 즉 다시 말해 단계사 절의 품사는 뭐라고 할 수 있다? 환경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바로 동사가 나오지 않고 그 사이를 수식하는 구조를 활용해 달라라고 전달을 해놨어요. 됐습니까? 네. 혹시 주었던 친구들 앞에 보면서 쓰시면 신단 거 알지? 반문장 보면서 쓰지 말고 자기가 용담을 해보셔야 돼요. 알고 계시죠? 네. 자 그럼 영착하기 전에 이제 뭐부터 공무섭해달라고 했지? 응글. 네. 한글으로 적혀달라고 그랬죠? 한글처럼 분석해 주세요. 주어. 동사부터 찾아주세요. 튀어나왔다. 누가? 아 모든 문제가. 아 모든 문제가 튀어나왔다. 요렇게 가야겠지. 봐봐 소비자들 이로 시작하니까 저거 그냥 주어 처리하면 문장에 주절의 주어랑 종속절의 주어랑 구분이 가하면 막. 안 가요. 안 가. 그래서 주어 찾지 말라는 거야. 동사를 딱 찾아내면 동사들 복수는 대부분 주절의 동사이기 때문에 그 주절 동사랑 연결되는 주절의 주어를 찾을 수가 있어요. 동속절의 주어인지 주절의 주어인지 구분을 해야겠지. 근데 혹시나 해서 서윤이한테 물어볼게요. 주절의 주어랑 종속절의 주어가 뭐예요? 물어보면 물어보셔야 돼요. 네. 주절의 주어랑 종속절의 주어가 뭘까요? 누가 지금 목소리를 뺏어갔지. 너는 인어공주. 나는 문어 마녀. 내가 뺏어간 거지. 그렇지. 빨리 말해요. 주절은 그냥 문장인 주어고. 종속절은 ADN? 아니. 그렇지.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틀린 설명 아니에요. 주절과 종속절에 대한 부분을 해서 우리가 가져가셔야 되겠죠. 그럼 적주동, 주동이 될 수도 있고. 주동, 적주동의 순서로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이랬을 때 우리가 종속절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게 어디야 서윤아? 저기, 적, S. 응. 적주동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종속절이겠지. 그럼 그 아랫 문장은? 적주동. 그렇지. 적주동이 되어주는 이 문장을 종속절이라고 이야기를 똑같이 할 수가 있겠죠. 종속접속사를 포함하는 부분이 종속절이 될 거고. 얘가 명관절이 될지, 형용사절이 될지, 부사절이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선생님. 자, 그럼 여기에서 이미 관계사절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 관계사절이 일종의 무슨절? 종속절인 거잖아요. 그치? 형용사절. 종속절의 종류 중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 그 중에서 이제 형용사절이니까. 아, 언니 표정이 생각해 주셨어요? 반쯤 앞에 보면 안 될 거였지? 제가 윤이 오지. 뭐라고? 제가 윤. 뭐하는 거야? 그만해 봐주세요. 자, 그래서 종속절 나와있잖아요. 그럼 추억에서 이렇게 잡아놓고 그 앞에 있게 병을 했단이라고 나와있는 부분이 아, 언니가 뭐라고 할 수 있어? 암. 암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지. 진짜 안 걸릴 거 같은데 아무라고 하지마. 자, 갑자기 상략 확보로 전부 다 무슨 처리를 해줄 수 있어? 아, 그렇네. ADM 처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종속절이 줘, 쳐줘주세요. 종속절이 줘. 소비자 대리. 그럼 소비자 대리. 그 다음에 표사 누구야? 명언했던. 아니면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 전부 다 뭐야? ADM 처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연장에 연결되면 실절적인 문장의 주업. 그리고 얘랑 연결된 문장은 어디로 갔어? 선생님은? 저 뒤에 컵지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넘어가야겠지. 그럼 사이에 들어가 있는 대신 뭐라고 할 수 있지? 종속절이면서 동시에 형경사절로 써.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 그렇습니까? 어? 근데 우리 기억해야 될 거. 관계사절의 풍사는 뭐라고 했어? 형경사절인 거 기억했어. 관계사절 뒤에 구조를 뭐라고 했지? 불안전으로 들어있지? 불안전으로 들어있지? 아까 불안전으로 말했지? 영상으로. 영상으로 해야될 짜리 없다고 그랬어. 그럼 여기서 어디가 불안전해? 저의 목적어가. 누구의 목적어가? 엑스페리언스. 엑스페리언스에 예가 차승산되게. 목적어가 사라져 있더라. 여기까지 잡아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지금 하시러 왔으니까. 우리 ADM이라고 쓰면 뭐라고 할 수 있지? 이게 뭐였지 얘들아? 장사절. 분화적 수시가 뭐지? 지금 부산은 문장소에서 무슨 일 할 수 있었지? 문장소지? 문장소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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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거의 다 있어. 세 개까지 했었겠지. 문장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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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ale. 써? 문장 전체. 문장 전체. 문장 전체. 문장소지. 문장 전체. 누나 안 inanimate. 문장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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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олн종нем. 까발려버리지 말고 조용히 안해? 까발려버린다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꺼져주세요 내 인생에서 영원히 시오쌤받으로 가버리려고요 근데 맞아 만난지 얼마 안되고 오늘이 처음인 사람 12월 23일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선생님 누구로 바뀌시죠? 몰라 아직 이때가 시간표 전체기 편이거든요 그래서 보이들은 예비고산만으로 보이들은 예비고산만으로 넘어가고 예비고산만으로 반 명칭이 있다면 그냥 보이들일거야 너희 완전 보이들일거야 그런거 안했는데 보이들 보이들로 가입하셨으면 언제까지 왜 이브살렛을 했네 빨리 빨리 이어지 단임이 바뀔 수도 있고요 시간대나 변동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중간 2부타임으로 넘어가실 수 있어요 왜냐면 누가 다닐일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메인고등학교가 예를 들면 과자고 선생님이 예비고의를 들어와야 돼 그러면 1학년에서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애들이 3부타임으로 늘려야 되잖아 걔네들은 무조건 3부타임이냐 고인들에 그러니까 너네가 상대적으로 올라가야겠지 23일에 한번 시간대만 변동되고 요일은 변동 안되요 아시겠죠? 근데 요일 변동이 나오는 건 나중에 너네가 1월 말에 학교 발표지 그때 1월 말에 학교 발표 되면 그건대로 뭉쳐가지고 이제 좀 이동해야될 수 있어요 어? 내신반이에요 뭐가? 선생님 우리 보고싶어서 안 바뀌었어요 1월 말에 나오면 내신반 아 아니다 근데 내신반 3월달에 변동도 얘기했구나 아이템 상관없어 3월달에 내신 들어갈 때 내신반 판본될 때 바뀔 거예요 됐지? 저희 학원에 백신도 있어요 백신 2학년들이 있잖아 아 있어요 2학년밖에 없어요 2학년은 애들이 안보여서 우리가 반을 빼받았어 안 받았어 신입생 미니언 것도 다 다른 학원 가르쳐 지금 파우레이즈 보면 파우레이즈 먹어봐 영어가 안 그래도 나 풍 풍선 썼지 풍돈 풍돈 우리 학원에서 다닌 놈이었거든 근데 얘가 파우레이즈 한다는 거야 파우레이즈 오케이 그럼 들어와 랭지만 풍돈 썼어? 아니 아니 삼지만 근데 삼지만 풍돈에 걸려오는 거 같아 랭지만 거 없는데 아지? 몰라 이거 걸려놨 이거 걸려놨 자 앞에 봅시다 여기서 무슨 코멘스라고 했어 그렇지 노후영화 뒤에 독채금을 활용해서 용적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지 부정하고가 문장 맨 앞으로 왔을 때 이거 아까 뭐라고 부렸나 했지? 문도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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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나와있는 단어들의 힌트를 통해서 대화를 쓰라고 하시니까 무슨 코멘도 같이 들어가있다? 유도보사 공문도 들어가있다 왜? 지금 대화를 해석하는 단어가 있어? 대화를 해석하면 문도 운짝이 없잖아 그치? 그럼 대화를 시작해서 뒤에 누가 나와야래? 위동사 주어가 나오는 이 유도보사 공문들의 모양이 이미 머릿속에 들어가있어야 돼요 그렇지? 어? 뭔데 저 입꼴이 왜 한쪽으로 올라가야겠나 아 자 그럼 동사가 누구야? 존재하지 않았다 네 존재하지 않았다 뭐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의사소통이나 사업체계 문도강 그래서 얘네가 주어동사로 굉장히 깜뿌하고 심플하게 나와있는 문장이에요 그치? 근데 명사랑 명사 의사소통 사업체계 얘도 명사다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하지 않았다 주어라고 썼니? 존재해요? 어? 죄송해요 아니 이걸 주어라고 써놓고 약간 내일도 했나봐요? 네 존재하지 않았다 어우 기분 나빠요? 자 그럼 존재하지 않았구나라고 했으니까 얘는 무슨 시 됐을거야?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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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하다 존재하지 않다 이동사고는 명사가 있다 명사가 없다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있다 없다란 말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라고도 설명을 계속 했었어요 이전에 그렇습니까? 자 그럼 노릇말 문장 렌앤프로 빼주게 되면 뒤에 무슨 어순이 나온다? 의문 문어 의문 문어순이 나온다고 했다 의문 사는 어떤 새끼고 동사 주어는 어떤 새끼야 방금 수업했지 다시 구정호군 맨 앞으로 빼면 무슨 어순이 나온다? 의문 문 의문 문어순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지금 누가 앞으로 뛰쳐나왔다? 의문 문 동사가 비동사가 앞으로 뛰쳐나갔다 그치? 네 의문 문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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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약간 막창이가 가있들 미안해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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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모발하는거죠 주님 조금만 진정해주세요 수업에만 열심히 참여해주세요 네 선생님 내게 지금 한서연씨 약간 적응이 안되고 있어서 지금 둘까봐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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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계시는데 저 내일이면 나도 떠들겠다 라는 강을 지금 우리 사회님 그러지 않아요 그치? 우리 사회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너랑 파츠사람 만들지 마세요 조용히 하세요 사회님 대상 갈게요 환경적인 옆에 있는 영향들 그러면 망한거라니까 사회님 대상은 옆에 있는 영향 아니야 부작용이라고 했죠 부작용 왜 사회님 대상 부작용이야 반대 반대라고 얘기하면 안되지 원래 내가 어떤 약 원래 내가 어떤 약을 썼어 그럼 내가 이 목적을 가지고 약을 썼지 근데 여기에서 내가 원래 원했던건 이건데 부수적으로 다른 효과가 일어났어 그게 뭐야? 부작용 부작용인거잖아 그래서 부수적으로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효과라서 부작용인거야 그래서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사회님 팩트에요 알겠지? 네 자 그래서 뭘 사용하는 곳에 사회님 팩트? 재생에너지 그렇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곳에 환경적 부작용이야 원래 재생에너지라고 하면 좋은거야 좋아요 보통은 좋은거라고 많이 눈치를 펼치잖아요 그치 지금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묘사했다 부정적으로 묘사했다 부정적으로 묘사했다 그렇지 부정적으로 묘사했다 그렇지 부정적으로 묘사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Practical Methods 실용적인 묘사 그렇지 뭐 할 수 있는 요요요요 요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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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멘트가 뭐야 전기에 요요 요요요 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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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족시키는 거겠죠 투죈소 둘 다 끝났어요 자 전력량에 대한 누구가 점점 늘어난다고 사람들이 정기상을 점점 더 dön Vic 많이 사용한다. 많이 사용되는 그 전력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예요. 되셨어요? 현실적이 됐던 방법? 네. 그 다음에 3번 갑시다. negative effects. 전통적인 영향. 전통적인 영향이요. 뭘 사용하는거죠? 주범? 전통적인 에너지원 사용해주세요. 그럼 우린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죠. 전통적인 에너지원. 전통적인 에너지원. 전통적인 에너지원. 석탄. 전통적인 에너지원. 전통적인 에너지원. 전통적인 에너지원. 제일 중요한게 안나왔죠? 오일. 오일이 뭐야? 석유. 석유. 자 그럼 3번 갑시다. diverse ways. 굉장히 많은 정답. 그렇지 다양한 방법들이에요. 전통적인 에너지원. 전통적인 에너지를. 전통적인 에너지를. 얻는. 그렇지 얻을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야. 어떤 식으로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느냐. 에너지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자 그거겠지. 오늘 갑시다. effective and producers. 펄스기얼. 펄스기얼. 잘못해봤어요? 석탄의 절차요. 뭐 할 수 있는? 재화할 수 있는. 그린하우스. 온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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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지구온난화. 관련된 소재가 나와야지. 초록색 집. 어? 식물이 많은가? 그럼 좋은 거겠다. 이제 알려면 안된다 해서. 말아보세요. 그런 느낌 아니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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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럼 머리아프기 시작했어. 괜찮으세요? 그린하우스 자체가 온실 탔어요. 아니. 그런 효과 있잖아. 온실효과. 진보온난화. 딱. 세지는 거. 맞아요. 방부 많이 껴대면은. 이게 약간. 맞아요. 방부. 이산화전소 배출이랑. 메탈가스 배출이 많이 돼서. 이제 지구에 약간. 그 뭐냐. 지구온난화를 가속한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뭘 먹지 말자고 그래. 광가스. 어. 소. 소. 소를 먹지 말자는 거죠. 소가 이제 방출하는. 소를 많이 키우게 되면서. 소가 끼는 가스도 많기는 한데. 동시에 소를 키우려면 뭐가 필요해? 곡물. 곡물도 필요하고 또. 장소도 필요하지. 유처질도 필요하겠지. 그러면 그걸 위해서. 사람들이 인기적으로 뭘 해버려? 밀어요. 밀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특히 우초지를 만들기 위해서. 소를 먹일 곡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그 약간. 뭐라고 왔다. 깜짝 놀랐다. 그 뭐지? 불질러가지고. 화전. 어. 화전을 많이 만들게 되죠. 아마 좀 열대하는 지역에. 그런 화장신들이 많이 생기면서. 전세계적으로 좀 더 문제가 많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마 지금 다 사두지 않아요? 지금. 몰라. 근데 그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대요. 여러가지 말들이 있어요. 근데 모두 영향이 클 거고. 오늘 영향이 안 클 거고를 얘기를 하기에는. 이미 우리 지구가 뒤져가고 있는 게. 너무. 실시간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11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아. 이제 겨울인데 왜 이렇게 더워? 하다가 11월 중순. 어. 좀 추워지나 했는데. 갑자기 11월 말부터 패딩하기 시작했죠. 눈 오고. 지구가 아파지고 있어요. 안 되죠. 오늘 치과에서 나무 심어야겠다. 자. 그래서 가봅시다. 자. 무엇이 사용. 신재생 에너지 예 사용. 아니요. 그렇지. 신재생 에너지 원의 사용은 뭐하려는? 전기를 생산. 그렇지. 전기를 생산하는데 신재생 에너지 사용은 점점 더 뭐하고 있어요? 진화. 점차적으로. 권장되고 있는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encourage 한다는 거. 이거 하세요 라고 푸시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방법이 권장되고 있는 거겠지. 뭐였어? 방법으로. 뭐하겠다는 방법이야? 장모 나이트. 그렇지. 항모의 장관과 하모니. 뭐야. 약간 조화를 이루게 한다는 거죠. 무엇과 무엇 사이언서를 이루게 해요? 신재생 에너지. 안전한 전기공분. 어. 전기량을 충족시키는 거야. 사람들이 필요한 전력량을 충족시키는데 동시에 뭐랑 같이. 환경. 환경 보호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을 가치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똑같이 사람들을 원하는 전력량도 충족시켜줘야 된다는 거지. 이해했어? 네. 자.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다 쓰기 귀찮으니까 E라고 써 보여줬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전문장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 전력량은 공유 높아 조치해. 지구를 지켜요. 네. 왜 이렇게 놔? 공대지. 뷰티 쌀생 에너지. 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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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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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하다 뭐야 너무아 아저씨 너무 빠른데요? 응 맞아 뭐라고? 진짜 멍청하다 너무 너무하다 신혁생 친구 있어야되라 두동안 연구만으로 보내줘 엥무새다 근데 다른 알바는 친구 혹시 안에 있어? 북유리 그럼 그 밖으로 이동시켜줄까? 거기가 좀 더 차분할거거든 여기는 약간 이.. 공주님들이 워낙 많아 여기서의 공주님은 공포에 주도하는 것을 아 그래서요? 놀랐구나 진짜 공주지라고 좋아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우리 이여목 공주님 애들 전부 나름이 날까봐서 약간 선말하는데 이동시켜드릴 수 있으니까 끝나면 얘기하세요 네 갑시다 자 아빠 사진 아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무슨 말을 했냐? 반대 그치? 첫번째 문장에서 유턴지라고 했다가 벗이 나오면 뭐랄거야 이제? 인지 아닌지 인지 아닌지를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무엇을 사용하여 인지? 신재생 에너지의 상황은 또한 오늘의 결과를 해봅시다 오늘의 결과를 해봅시다 그날의 결과를 또다시 가져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초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오려를 그러니까 깊은 생각을 우리가 생각을 깊게 해봐야된다는 거 여기서 갑자기 생각을 깊게 해봐야된다는 건 긍정적인 얘기를 하겠냐? 부정적인 얘기를 하겠냐? 정적적!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 스튜디오가 넥튀가 오늘 따라 미쳐날띠고 있는 건 뭘 왜 그러는 건데? 지난주까지 약간 흐어 이러고 있었잖아 제가 오늘 풀수면을 데리고 왔거든요 아 저희 대신이 다 끝났다? 오케이 그렇것도 있겠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대신이 좀 섞여 있었으니까 약간 다들 약간 흐어 이런 걸 앞섰는데 그냥 끝났으니까 그치? 저 학교에도 승무줄 불었어요 오늘 대단한지 학교에서 아무것도 안가서 아 아까는 수능 그 듣기 풀었는데 그렇게 지났어요 손 듣기엔 틀리면 안되지 잘했어요 진작 박쌩이 있었어 신혜에게서 주는 동작이 있었으면 바꿔주시고요 공주님들 조용히 해주세요 너도 새로운 동작이 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자 여기 동작에 동작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뭐가 됐어 동작! 부정적인 동작이 나올거에요 네 숙고할만 열심히 싸웠습니다 열심히 싸웠습니다 잘 봐 봐 이뻐 정리를 해줄 수 있겠지 네 네 됐어 자 그래서 재생관에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뭘 포함하고 있어요 다양한 자원들 다양한 에너지관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내가 예컨대 뭐와 같은 하이로파워 그렇지 하이로파워가 뭐야 수력! 파워 그렇지 수력발전이에요 잘하셨어요 하이로파워는 수력발전입니다 파워가 여기서 뭐라고? 에너지 에너지를 이끌어낸 힘이라고 하시면 망한다고 하셨어 근력 근력 에너지 에너지원 에너지원 수력발전소 그치 파워플랜트는 힘싱불도 이지랄 떨고 있어라 발전팀 발전소 발전소에요 그치 발전소 에너지원 바다의 구청된 기술 바다를 기반으로 된 기술 그러면 이거랑 관련돼서 전기를 어떻게 생각하시켜? 수력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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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간조랑 간조랑 간조로 바닷물의 수위가 변하죠 간조랑 간조로 배웠지 우리 저번에 했잖아 지구가 돌아 그러면 지구가 돌면서 다리 서로 당기는 힘이 있었어 근데 이제 바닷물은 당겨서 가는데 지구 땅도 안은 덜 당겨서 가니까 상대적으로 발을 향해서 물이 이렇게 가 그럼 옆에서 봤을 때 물이 들어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물은 가니까 이제 물이 들어가 바닷물이 이제 빠질 때 이렇게 돌면 바닷물이 이렇게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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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그래서 바닷물의 간조랑 간조가 생긴다는 얘기 했다 알겠지 애교하게 지난 모의고사 해설관이었어 그치 진짜 멋있어요 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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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멋있다 잘했어요 그래서 다 치시고요 수력발전은 이제 물 이용한 거였어 물 물 물 물 좀 강쎄요 막 이런 거 나도 세상 에너지를 몸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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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활용한 기술이 수력발전이었어 기억하시죠 학교에서 배우고 오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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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예 예 예 네 예 아 응 예 예 예 네 예 예 사용 가능한 생물체라고 얘기하는데, 그 혹시 클로렐라 들어봤어요? 아,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클로렐라. 시드렐라밖에 안 들어갔어요. 모짜렐라. 있어요? 모짜렐라. 모짜렐라. 저 의심촌이 진짜.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닥쳐 에너지원들을 또한 구혈에 끼칠 수 있다? 영양. 환경에 영양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 귀를 하겠다, 안하겠다가 나와서 나와서. 너 보지 말라고. 예, 나와서. 아, 짜증나. 자, 여기까지 봤을때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정적 영양을 얘기하고 있어. 부정적 영양이야? 자, 자체로 찾아왔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근데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하려면 우리 이제 고기문까지부터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전까지 맥락 잡으셔야 돼요. 추론으로 잡으러 가셔야 됩니다. 알겠지? 네. 자, 이게 만약에 하지만 내신 문제라면 어차피 끝까지 해석은 다 해볼 거니까 내신 대미를 한번 생각하시고 끝까지 지문을 나가 봅시다. 자, 여기까지만 하실 때 좀 띨띨한 인간들은 그래서 무슨 문제라는 건데 이해를 못 할 수가 있잖아. 그런 띨띨한 인간들은 이해 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거 나온 거야. 예시. 어, 예시가 나오지. 포르기 점프를 하고 와. 그래서 누구에 대한 예시가 나와요? 아이드로펌? 아니, 아이드로펌. 땜. 땜, 여기서 땜이 뭐야? 땜. 어, 이거 하나 그 땜이야. 땜이 보통 뭘 위한 목적이야? 물 수력발전. 그렇지, 수력발전을 하는데 물을 뭐 해놓는 거야? 가둬두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 저장을 해놓는 거야. 가두리를 시켜놓는 거지. 자, 개네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아쿠지게이콥 시스템이라고 쓰니까 어디에? 물 속. 수중 생태계에요. 그렇지. 물 속의 생태계니까 수중 생태계입니다. 수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구요. 자, 그리고 뭐 할 수가 있어요? 정체성. 중요하게. 알아내줄 수 있어. 알아내줄 수 있어. 식별 할 수 있어. 식별 할 수 있어. 그렇지. 식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가? 식별 되어졌다는 거야. 지금 물었어. 효과적인. 중요할. 중요할. 온실가스. 그렇지.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했어. 얘가 엄청나게 많은 온실가스 배출원이라고 사람들이 알려졌대요. 됐습니까? 댐이요? 어. 댐이 온실가스 배출이에요? 댐들 중에 이제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왜냐면 댐을 지으려면 뭐 해야 돼? 공사. 아, 나무도 다 밀어버려야 되고, 그걸 다 깎아버려야 되잖아. 그러면서 이제 댐을 만들려면 생각보다 이것저것 밀어야 될 게 되게 많아. 어. 댐. 그게 이만한 댐을 만들지 않을 거 아니야. 댐. 어?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야 되고. 막 넣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 물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흘러야 되잖아.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 근데 인위적으로 이걸 이렇게 깎아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를 만들어 놓은 거지, 이렇게. 여기를 다 깎아버려가지고 산에 여기에 이제 죽고 있는 벽을 만들고, 이 물이 이제 아래 가뭄이다. 그러면 이제 적절하게 이렇게 문을 열 수가 있어. 그 댐 문을 이제 개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칼칼칼칼. 사고 나면 끝나. 그래서 우리 여름에 미만이 왔을 때 북한으로 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일부러 음모소라고 한 번씩 그. 진짜요? 일부러 호수 일으킨다고 해서 주의해야 된다고. 위쪽 지방으로 해서 주의해야 된다고. 그런 거 있었잖아. 북한이 북한이 열어요? 우리가 열어요? 우리가 열어요? 우리가 열어서 밀어보내냐? 엔구만 잘 할 수 있어요. 그냥 정돈은 되겠지. 자, 계속 갑시다. 1장만 해. 자, 그리고 무엇들은? 바람, 태양, 다이오, 태양. 그다음에 생명체.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그라리지를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엇을? 부정적인 환경. 그렇지. 그래서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제기할 수가 있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예시로써 주의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네. 리주얼 포즈션이 뭐야? 리주얼 포즈션이 뭐야? 시각공예에요. 시각공예. 그리고 광범위한? 지옥. 지옥. 사지옥. 그렇지. 땅을 너무 많이 차지해야 된다는 거겠지. 그리고 어디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회. 그렇지. 세 개체수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예시입니다. 시작. 여기까지가 지금 지분의 큰 맨담으로써 여기가 가장 여기에서 주장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이. 지금 뭐 하는거다? 예시. 예시로써? 쭉 나오는데 대신 날이 아니니까 정리는 사람 할게요. 네. 지금 아까 동윤이 만났어요. 동윤이 뭐예요? 김동윤. 김동윤 다니고 있잖아. 그래요? 동생도 잘 가는 중인데? 동윤이 못 탔던데. 동윤은 동생이 귀엽고 잘해. 동윤은 동생이 미치 한 마냥. 동윤 이야기! 정리가 다른 학교 dishwas carts? alk táng. 우리 학원계alla saber. 우리 학원이 Loons ? 신의ös passengers rigor Maybe! 한 마냥 좋은 운동이라고 해요. 저는 진짜 국립보고 대단하지 생각 hoo played. 동윤 left by Kataakka. 진짜 대단하게 변하지않았어. 여전히 그 약간 특유의 느낌이 있어. 형탠지 몰라!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야 될 텐데. 제 생각 del journey of energy Predator는 무엇을 간다. 전력 공급 확보 그리고 환경 고 sms를 좋아할 수 있다. 근데 그 자체만으로는, 자체만으로는 수반되는 결과, 수반이 무슨 뜻이야? 같이 가지고 오는거죠. 수반을 때 또 상반인체라는 경우엔 진짜 한구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자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결과를 보유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재생관의 에너지원을 다양한 무엇을 포함하여? 자원을 포함하여? 어디에? 환경의 저하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무엇은? 네. 수력발전 때문이겠지. 수력발전 때문에 수생생태계, 수중생태계라고 하셔도 돼요. 수력발전 때문에 수중생태계 영향을 미치고 온실가스 배출의 주경원을 잃을 수 있더라. 풍력, 태양열, 바이오베스 또한 온도치않게 주변 환경에 부정적 환경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진실하기야. 왜? 뭐 누구야? 두 가지라니까. 아우, 괜찮겠다. 아우, 괜찮겠다. 선생님, 저 양식 고백할 거 있습니다. 추워하지 마, 진짜. 여기 3명 다 씻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건 진짜. 수력발전이 나. 진짜 안 나구나. 나랑 살아. 수력발전이 나. 수력발전이 나. 이거 업무 참지. 매일 매일. 대미랑 3명은 고양이 굳신이에요. 이건 아닌데. 아우, 야. 갑자기 나. 자 빨리 뜯어봅시다. 화이팅. 고클라 화이팅. 고클라 화이팅. 이 새끼야. 이 새끼 오늘은 왜 이러지? 상환경도 오잖아, 이 새끼야. 아우, 나. 너 원래 이렇게 잘하잖아. 유광 에이스. 호주 촬영. 오늘 생일인가 보네. 어제 근데 햄스터를 친환경 발전 에너지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일을 했더니 갑자기 연락해야 되는 거 잘 안았어요? 아, 진짜. 까먹었네. 그럼 다음. 까먹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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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레버나 가루 먹었네. 아, 저는 2년. 아, 수학생이 레버나 먹으려 했었는데. 내일 먹을게요. 했는데 이게 2년 지나갔어. 얘네 가루니까 괜찮지 않을까? 자, 안 해보시고요. 자, 여기서 잡아야 될 표현. 우리가 다 잡아야 될까. 인클리즈 목적어 목적격 부분을 물음께로 표현하라. 수정께로 표현하라. 수정께로 표현하라고 했지. 우리 수정께라는 단자가 샘이 뭐라고 그랬어? 비피. 목적어로. 목적어를. 앞으로. 목적어를 주어로 만들고. 그렇지. 젠장. 자자. 이렇게 가셔야 돼요. 수정께로 당해요. 이스라엘 떨지 말고 제발. 목적어를 주어로 보낸다는 게 수정태의 기본 원리였지. 모양시켜 놓으면 목적어 주어로 되는 게 어떻게 돼? 목적어가 앞으로. 비피 떨어지겠지. 그치. 목적 앞으로 보냈으니까. 그러면 나와있는 목적격 부분은 어떻게 하면 돼? 바로 그냥 써요. 소보정사로 그냥 그렇게 떨어져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아, 이거 보여. 응? 어, 어딨어? 하니 되어 왔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그러면 동사에서 한번 잡으면, 할머니의 A&B. 이거는 이제 군분 사랑하라고, 힌트 준거니까. 야, 우주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동사. 점점 장려되어왔다. 얘가 동사잖아. 그치? 그러면 장려되어왔다. 뭔가 시간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떠올려야 돼요? 시간의 연속성. 그거 빨리. 그렇지. 잘하셨어. 완료랑 뭐가 합쳐졌어? 수동태. 수동태. 그래도 아까 이거 맞추잖아. 완료랑 수동태 합쳐졌죠? 그래서 동사하고요.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을 해주시고. 뭐가? 에너지원의 사용. 에너지원의 사용은 에너지원의 사용은 에너지원의 사용은 그러면 전략부터 끝까지는 에너지원의 사용을 해줘야 되겠지. 됐어? 네. 숙제를 안하셨으면 안나? 좋아하십니다. A, B, A 일부조. 아니 근데 검사 안수? 아니 별 섞였어. 아아. 어? 금요일에 와서 검사 안했어? 어? 그럼 저 금요일에 와서 검사 안했어? 어? 어? 4시간도 왔어요. 4시간도 왔어요. 4시간도 왔어? 얘 막 7시파만 해야 되는데 막 9시에 학원 갔다는데? 빨리 앞에 가. 아 isolated boi에 와서 시작 discurshipsy heatsureuj now. 기다려줘요. Villa go. 바로 싸이트 SOLIC3. 네. 연 subtнь prob havepi e brit valee. 해부 pipipipi 합쳐졌다. 다시 뭐라고? 해부 pipipipipipi. 다 합쳐졌다. 해비비피랑 비피피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사이에 모양이 어떻게 형성됐어? 해비비피 나와있는거 보이실겁니다. 해비빈피 그 다음에 애들부터 끝까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요거에는 소식 사실 쭈욱농사로 나와있는거에 이렇게 발송하겠지 됐어? 네 네 선생님 이러면 되니? 네 선생님 마지막 질문 수력발전되면 수력발전되면 뭐라고? 수력발전되면 확인되어 왔다 확인되어 왔어요 수력발전되면 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여기에서 동사라고 확인하려고 했는데 미치고 low라고 해서 엔드 엔드가 들어가있다면 알 수 있을까요? 2개 2개가 되어왔다라는 걸 확인해줄 수 있겠죠 됐어? 그 다음에 영양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됐어? 그 다음에 목으로 확인되어 왔다 네 인제 못하게 해 주시면 됐tım 햄닝 네, 근데 이건 Heaven Impact로 그냥 에펙트 하나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쥐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건데 문자가 짧게 쓰면 니네가 너무 쉽게 부를 수 있으니까 문자가 좀 길게 쓰는 거지. 됐어? 자, 그래서 Hydro Power Dems. 그 다음에 동사로 붙잡아. 또 엔드가 연결하는 거 좀 보여. 동사랑. 동사랑. 동사끼리 이렇게 연결을 했죠? 동사 2, 동사 1.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다. 여러분, 무슨 연결을 하시고요? 병렬. 그렇지, 잘하셨어요. 그러면 서양아, 병렬 연결 왜 만들어지지? 그.. 똑같아서. 하지만 동일구조 동일당은 생략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 맞습니다. 그럼 병렬 연결을 할 수 있는 점차 누구 있어? 엔드. 그렇지, 또. 왜? 급등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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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대 할 수 없어 지우야 빨리 저리 해주고 가자 그렇지 5월에 가 소풀은 여기선 병렬 연결을 다 시킬 거니까 그건 얘기 안 할게요 소풀이야 원래 3가지가 더 있지 대기장속사에서 병렬을 만들어주는 건 이 3마리였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 구조 되게 많이 쓰여야겠어요 동사에다가 명사 넘어있고 애드명사 이렇게 넘어있는 것도 개많이 쓰여요 기본적으로 이 동사랑 제일 많이 쓰이는 거 비유 간주동사가 가장 많이 쓰였죠 뮤 맞아요 뮤 도 있어요 카스리언이 될 수 있고 씽크오브 될 수 있고 씨 이런거 씽크오브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른 단어를 쭉쭉쭉 쭉쭉 쭉쭉 이렇게 해서 대답이 나와주셔야 된다 정렬 그니까 다음 주문 해야 되는데 하고 가자 하고 가자 그치 아 저 죽어요 진짜 아 아 선생님 얘는 다음 숙제도 안 했어요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건 나만 안 한 것도 아니고 아니 이런식이면 나도 숙제 안 하고 나도 영어 못 구했지 영어 못 구했지라고 하면 안 되겠죠 네 숙제를 했으니까 넌 좀 잡았잖아 아 두 전문에서 끝났는데 우리 이제 시중교재로 나가게 될 게 이렇게 안된다 그리고 공주님들 제가 황신하고 주세기 컨서를 안 되면 정말 제가 이렇게 입을 이렇게 잘 이렇게 갈 거예요 선생님 근데 저 저번주보다 더 나았어요 저도 괜찮은거에요 약간 여기에 표정됐어요 그렇지? 많이 당선됐어요 이기기기 우선 기기를 끝났어요 열 번 써야돼요 열 번 두개 틀리거든요 아니 두개가 틀린거에요 아니 두개가 틀린거에요 아 두개 틀린거에요 아 두개 틀린거에요 아 조용히 좀 해 아 진짜 Bub웃 아니 네 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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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